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어를 먹어 볼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상어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름은 까치상어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침부터 노량진 가서 공수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게 불편하시거나 조금 힘드신 분들은 건너뛰기 혹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잠깐만 나 얘 어떻게 꺼내 잠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 나 너무 무서워 나 얘 물 것 같아 머리를 자꾸 내 손으로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엄마 엄마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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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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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죽었어 죽었어 얘가 까치상어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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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10마리에서 20마리 새끼를 낳고요 이 위에를 보면 이 위에 보면 줄이 있어요 줄무늬가 다른 물고기와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눈을 깜빡이는 눈을 깜빡이는 눈을 깜빡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북태평양 이런 섬에 있네 잠깐만 가면 안 돼 안 돼 섬에서 산다고 합니다 섬에서 산다고 합니다 섬에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무서워 그리고 상어 특유의 상어 특유의 여기 위에 야 가지 말아봐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뿔이 있어요 아 잠깐만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게요 으악 으악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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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 얘가 상어입니다 힘이 진짜 좋아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눈을 깜빡이는 특징이 있어요 회와 튀김으로 한번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상어 잡았다 근데 겁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머리부터 지느러미 꼬리까지 너무 길어서 요 밑에는 좀 잘라놨어요 저도 상어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제가 오늘 먹고 맛 표현을 해드릴게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너무 커 이따 먹어볼게요 이따 먹어볼게요 어때? 이게 꼬리 부분이거든요 가운데 이게 뼈 같아요 지느러미 머스타드 소스를 찍어볼게요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